참 특별한 이야기를 좀 드려야겠 는데 이 동화일보에 좀 차장인지 아는 분이 의사단체가 이번에 이기기 어려운 이유 이걸 했는데 가장 많이 읽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이런 보도에서 압도적인 다수가 다 의사분들을 요구를 하는데 이 칼럼에는 현장을 정확히 하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글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의료현장 그리고 지금 의정충돌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좋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반 주장은 간단합니다 손자병법 이런 걸 다 통원해 가지고 의사들이 짖다는 겁니다 패배한 거다 그래서 의사들 일부는 아직 안 끝났다 더 버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볼 때는 손자병법이 가라사대 그럼 의사들이 완전히 패배한 4분 오열한 그런 게임으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의정충돌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정부 입장을 두둔한 사람이 두둘기에 맞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두둘기에 맞는 것이 감정적인 게 아니고 이 기자를 나무라는 과정에 이게 이제 아마 부장이네요 부장 정책사회부 부장이니까 한 50대 초반 중반 정도 되고 동아일보에서는 그래도 비중 있는 그런 기자겠네요 부장이니까 정책사회부 과거로 보면 사회부 부장 정도 되겠네요 너무나 여러분들 주옥 같은 지적이 많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 사람이 그만두면 나머지가 더 힘들어지니까 아마도 대학병원에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국립대 천병을 늘리기 전에 천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특히나 지방국립대 교수들 상대적으로 저인겸에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집만 왕창 지우고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겁니까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의정충돌은 이제 시작인 겁니다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충북대 유급시행까지 200명이 넘어가면 들어갈 병원 공간도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게 점점 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걸 괜찮을 것 같습니까 사회부장 당신이 뭘 알겠습니까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엉망진창 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 이야기대로 정부가 이긴 게 아니다 이야기죠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엉망진창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을 잘 아는 겁니다 국립대 교수들은 의대 교수들이 박봉이라는 것도 알고 전공의들이 나가게 되면 업무가 계속 밀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표가 여러분들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그냥 뭉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를 보면 우리가 대개 회사 생활에서도 보게 되면 최악의 리더가 어떤 사람인 거 아니까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문제를 예전에 여러분들 바다를 대상으로 큰 불을 축적한 원로 기업인하고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망망대해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면 산더미 같은 여러분들 그런 파도가 덮치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선장이 여러분들 키를 잡고 그 파도를 외면하는 순간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파도를 직시하고 이런 파도를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회사를 운영하면 부장 이사 부사장까지 잘했는데 사장에서 낙마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낙마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문제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 내리는 것을 지금 4개월이 됐는데 상황을 심각하게 하게 되면 그걸 정면 돌파해서 조기에 진화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를 회피하는 겁니다 아래 것들이 알아서 잘 안 하자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시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 당신 말이 다 맞다고 치자 전쟁에서 이겼으면 이득 전리품이 있어야 되잖아 윤 정부가 얻은 전리품이 뭐가 있냐 세월 흐른 다음에 수천 명 의사 늘리는 거냐 지금은 어떠냐 지금이 정상적 상황이고 수년간 정상화 될 것 같냐 대학 병원들이 다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안 그래도 빠딱하게 돌아가던 스케일이 계속 엉망으로 돌아가겠지 그 피해는 계속 수술이 늦어지는 환자들에게 가는 거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몇 년 후에 의사들이 늘기네 지금 의대생들이 다 육업 위기인데 당장 내년에 삼천명이 안 나와 인턴이 없어 이거 괜찮냐 교수들도 하나 둘 지쳐서 그만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주겠습니까 동아일보 비교적 의료 분쟁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중반전 후부터 동아일보의 사회부 부장이 이제 의사들이 다 항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분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야기죠 대학 병원들이 스케줄이 수술 스케줄이 비정상증이 되고 계속 늘어지게 될 거다 이야기죠 수술 환자들은 여러분들 계속 답지할 거고 3개월 6개월 1년이면 수술 일정이 늦어질 거다 이야기죠 그게 안 보이냐 의대생들이 육업이 되면 내년에 인턴이 전혀 없는 거다 이야기죠 그게 안 보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르는 면은 좀 겸손이라도 해야 되는데 다들 이렇게 문제가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획한다고 너무 큰 대가를 치르는 것 아닙니까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 정부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사기 정책을 이름 펼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거짓 정책을 세상에 이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를 구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것이 이름들 세상에 다 알려지는데 그걸 밀어붙이고 2026년부터는 협상을 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다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키가 차고 말을 하다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당신 마음대로 윤 대통령에게 아부하는 건 좋은데 전공의들은 관심이 없다 이야기죠 안 되면 전공의 그만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그만이다 누가 답답한지 두고 봐라 이야기죠 모든 책임이 시간 가면서 윤 대통령을 향할 겁니다 눈에 보듯든지 선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본인이 최종 책임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깃발 들고 가장 앞장서가 이 2천 명을 한 명도 정원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여기 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당신이 그런 글을 쓰든 관계가 없다 이야기죠 최악의 경우 전공의 안 하고 일반의 의미하면 되는 것이고 누가 답답하겠냐 이야기죠 병원이 안 돌아간다 이야기죠 수술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학 입학 정원 결정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학생이 들어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자인하기 싫어한 거 아닙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찜찜한데 자꾸 사람들이 그 정책이 잘못된 것을 밝히니까 우리도 찜찜한데 우리도 좀 찜찜하지만 그래도 다 결정된 거 어떻게 하겠냐 좀 봐주라 그냥 나가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거죠 정부가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의로가 망하고 환자가 죽어나고 의료비가 올라가고 그때가 땅을 치고 후에도 때는 늦을 겁니다 뭐 이렇게 이런 예언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점쟁이 이야기가 아니고 맨정신 가진 사람은 얼마나 예상할 수 있는 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로계획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1980년대 군부 정권 때나 하던 일들이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고 협상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수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선택한 사람들 다음에 책임지는 시간이 오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그렇게 뭐죠 그냥 값싸게 여기고 지향하는 사람들 언론들을 다 동원해 이런 악마로 만들고 그거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장머리입니까 그런 게 국민들을 그렇게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는 것을 어디서 배운 거죠 윤 대통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검찰로 검찰 생활하시며 피의자를 그렇게 다뤘겠죠 그러나 의사들이 여러분들 범법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피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사의 가장 엘리트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다 그냥 몰아가지고 나쁜 놈들이다 대한민국의 의로 현실을 제대로 아는 기자라면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로 지방의로 등 핀셋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 정부가 본인 정권 유지 목적으로 무책임한 정원 숫자만 늘린 셈입니다 그리하여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 정부가 유발한 의로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한 정부의 책임이며 결코 그대로 무마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뿐만 아니라 의로 정책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여러분들 사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게 되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이 여기 오늘 여러분 방송 듣는 분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자들이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국정조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했는지 2천 명은 어디서 나왔는지 다 밝히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의사 숫자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 의로 부족 문제 지방 의로 부족 문제는 핀셋으로 그것만 고치면 되는 겁니다 윤 정부가 정권 유지 목적으로 무책임한 정원 숫자만 늘린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의로 대란이 일어났고 이건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안이고 윤 정부가 책임돼야 될 사안인 겁니다 짧은 걸 그대로 핵심을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2천 명 누가 결정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 결정했는지 아무도 디펜스 못할 겁니다 아무도 방어를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왜? 처음부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씁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이런 기사 쓸려고 기자 되셨습니까 언론인으로 바쁘려 하시면 제대로 온 시각으로 팩트를 알려야 되는 게 기자의 소명 아니십니까 의로 계약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팩트 사실 사실을 취재하지 않잖아요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리라 보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이 뭔지 옳은 일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엉터리 짓거리들 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도 지금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이것을 싸움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니 무능하고 무죄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의사가 싸우는 것으로 보입니까 필수 의료를 지키려면 몸부림을 모르십니까 미래 의료의 근간인 의학 교육을 무너뜨리는 의과대학 정원을 막기 위함임을 모르십니까 지금도 이미 의사가 너무 많아서 대학병원 위에는 환자의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동네 의사가 너무 많아서 불매운동도 가능합니다 그냥 이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면 OECD 기준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를 하려는 전공인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돌아갈 명분도 자긍심도 없다는 사실을 국민 스스로 슬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를 살리려고 하는 정책이 필수 의료 분야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린 거죠 윤 대통령은 필수 의료 분야를 붕괴시킨 주역으로 남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아무런 과장이 없는 겁니다 이기고 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의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사회를 건설적이게 만들어가야 된다면 처음부터 테러답게 내지를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과정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언론이 객관적 입장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문제를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없는지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참 기적적인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다 교육과정을 통해서 양으로 음으로 과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과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사실을 규명하는 것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간에 사실을 규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실을 이렇게 왜곡하는 대통령 사실을 왜곡하는 장차관 사실을 왜곡하는 총리 사실을 왜곡하는 언론 이봐요 의료계획 취지가 뭡니까 필수의로 갈 전공의가 아무도 없고 정원과 패키지로 민영화되면 진로비는 10배 오릅니다 양심이 있으시면 그냥 가만히 계시든지 사실과 진실을 좀 알리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거짓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거짓을 이야기하거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으니까 참 딱한 일인 거죠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기자 양반의 천박한 사고방식 좀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을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책 자체가 수용불가능한 무능력한 정부가 급조한 내용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한 곳이 없었습니다 윤 대통령하고 윤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음과 달리 많은 시민들이 의료시스템의 문제이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위에서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필수 의료인력이 채워지는 그게 거짓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지금이라도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자기 얼굴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2025년 또 의과대학 정원이 다 결정됐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그 문제에 협상을 하셔 가지고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 퇴진 이야기가 거시해질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문제를 국정조사를 발동을 해 가지고 누가 이걸 처음에 안을 냈는지 왜 2천 명이 결정됐는지 그 전에 여러분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정책이 여러분들 나오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elieves in the internet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더 문제를 해드렸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